어느 날쯤에 우리 해? 호시아 형은 어젯밤 어떤 꿈 꿨고 왔어? 난 어젯께 꿈꿨는데 아 이거 안 돼요! 아 이거 안 돼요! 아 나 손 좀 챙겼어야 했는데 옷을 일주일 동안 이것만 입어? 와 밥 못 먹겠어 오늘 아 오늘 힘든 날이다 오늘 이제 말로 끝내줘 아 진짜 대박이다 왜 이러게 나니까 고맙습니다